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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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, 앵구, 테리. 아니 혼자만 아세요. 난 오렌지도 합류하고 싶어. 난 바라나도. 바네나. 난 잠시만.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. 아니 얘들아 케익이 있는 걸 생각해. 나는 딱. 얘들아 이게 다. 이게 힌트가 부분이 있어. 근데 답이 두 개. 뿅. 스트로베리. 고모가 없잖아. 없어. 그레이프. 말 또는데. 그레이프가 이만한데 이걸 이렇게. 그레이프. 그레이프. 이거 너무 주간다니 왜 주간다니 언니도 그랬다면서요 하나 둘 셋 빠밤 나 양치질 할 때라서 오마이갓 우리 아무도 없는 거야 또? 아니에요 교정해본 사람 저요 미, 이스미 우리 정답이 하나도 없네 이래서 접시만 먹겠다 이거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뭐지? 대표님이 뭐 알려줬어? eat for breakfast 그거 이거 맛있는 거 했잖아 토마토 토마토 아, 토마토? 내가 외국에서 봤어 토마토를 해장을 하신다고 그랬어 아니 그냥 간단한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개인전 아죠? 개인전이야! 얘기하지 마 뭐야 아, 나 케이크 먹고 싶은데 아, 토마토 같아 아, 토마토 같아 본인 토마토 쓰세요 아유 제가 과연 썼을까요? 안 썼을 거 같아 저는 접시라도 얻었는데 어떡해 아니, 뭐 포크로 있으면 되진 거야 접시 있으면 뭐해 아, 접시로 이렇게 퍼먹게 짜잔! 커피 플러스 미이크 한 개랑 해서 3개만 하셨어 아, 솔직히 커피.. 커피는 두 개야? 꼭 먹을 거 같은데 어? 시리얼이랑 팬케이크 뭐야? 커피? 아, 잠깐만 아, 말이 안 나는데 아, 커피! 커피! 시리얼! 나 계란 아까 떴는데 어, 수빈이는 맞은 거네 우와 저 계란 떴다고 시리얼! 말도 안 돼 어떻게 커피가 없이 어떻게 아침을 먹죠? 네 어? 이집트를 먹는다고? 응? 다음 문제! 다음 문제! 싸우지 알아 이집트! 다음 문제! 다음 문제! 이집트! 아, 진짜 너무 많잖아 스프! 구! 설렁탕! 설렁탕 설렁탕 같은 거 어떻게 뭐 육개장 아, 나 이번에 이걸 써봤어 맞아 아, 나 자꾸 답을 피해가는 느낌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? 솜사탕 어, 어 이거는 쉽지 않고 근데 이거 너무 문제가 반본이다 헉! 응? 해볼까? 학생 Tooth 켄딜 콩 콩 따던 내가 답이야 나 금방 답 확인했어 이집트 아, aslında 아, 진짜 이집트 여기서 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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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씹어야 돼요! 젤리가 어때요? 젤리가 이렇게 큰데? 선생님이라고 쓰셔야지 젤리는 암만큼의 젤리지 습! 아 너무해! 나 진짜 어떡해! 아 이건 딱 쓸 수 있어! 나 이거 진짜 맞춘다! 어 나 딱 생하라는 거 하나 둘 셋! 빠밤! 그래도 나 이거 철자 맞아요? 와 되게 뜨끈다! 그럼 쇼핑은 안 돼요? 쇼핑은 안 돼요? 쇼핑이죠! 되는 거 대신 거! 맞지? 쇼핑 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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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! 너무 예쁘다! 스트로베리 나 이제 포크만 있으면 돼! 아 맛있겠다! 진짜 크게 잘라주셨다! 나머지 먹을 사람 없겠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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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빈! 하하하하 어머 어머! 민오빠는 달샤벳을 피고 파는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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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어렵지? 남자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받지? 흰 힌트!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연령대랑 상관없어요? 하하하 어딜 배꼈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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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연령대랑 상관 있긴 하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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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이 있어! 스포츠! 스포츠! 게임! 스포츠! 스포츠! 맞자! 맞자! 스포츠! 나 먹는다! 하하하 야! 하하하 하하하 아니 게임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남자는 이기지 모르겠어요 네 남자들은 게임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진짜 아 근데 너 왜 내 컬을 썼어? 하하하 하하하 운동선수가 온다고 하면 왜 한 거 아니에요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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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포크 주세요 그럼 지금 먹어도 돼요? 아 포크를 또 받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저는 케이블 안 드시나요? 오와 좋겠다 하하하 안 나는데 냄새 안 나? 아 난 한 입만 안 났어요 피그 피그 냄새 안 나셔요 안 나요 안 나요 케이크 나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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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반면이니까 미니깐 푸드하고 우이 미역 요가툴 우이는 딸기 이게 딸기의 정가지 딸기의 씨 같은 보조개가 매력이 다음으로 가볼게요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커피맛 둘 셋 너무 잘 어울려 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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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&바닐라 믹스 초코&바닐라 믹스 내거래 다양하죠 달달하고 땡큐 러브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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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이게 감동적인 얘긴데 너무 웃기다 왜 이렇게 웃기지 않은거야 눈물 정도 흘려주면서 스마일 스마일 티어스 쇼핑 쇼핑하고 싶어요 진짜 쇼핑하고 싶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그냥 길을 걸어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핫도그 샌드위치 얼굴보다 더 큰 햄버가 그런게 있대요? 인터뷰 올 케이팝 인터뷰 케이크도 안주는데 뭐 오렌지걸 지민 유 유 나야? 다 똑같지 않나? 다 비슷하지 않아? 나는 오래걸리진 않아 나는 할 수 있어요 빨리 준비할 수 있어요 1, 2, 3 레디 1, 2, 3 나야? 나야? 우희 난 그냥 나 썼어 잘 모르겠어 세리 언니 이거 왜 못 맞춰? 나잖아 몬스터 모르겠어 다같이 찍어보자 우희 우희 말해보자 우희 언니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옷을 되게 잘 꾸며 입는데 우리가 다같이 나가자 했을 때 항상 조금 느린게 우희야 생각해보니까 맨날 마지막에 내가 막차 엘리베이터 타는게 나네 난 다 느끼할 것 같아 아니 나는 올라가래? 합시다 하나 둘 셋 지울이요? 난 가은 지울이는 벌써 유니시프에다가 애기가 몇 명 있잖아 사실 지울이도 일찍 갈 것 같아 왜냐면 또 맏며느리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머님들이 상대하시는 지울이를 축하하지 맙시다 달이 지울이는 전체 왕곡까지 지금부터 뱅뱅이 나와 한 번은 뱅뱅이 한 번 해 뱅뱅이 뱅뱅이 13번 14번 14번 14번입니다 아니야 12번이야 1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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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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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달샤비씨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K-POP에 와가지고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달샤비 되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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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곧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에 명절이 추석도 있는데 이렇게 뉴욕에서 많은 한국분들도 만나고 또 이런 많은 K-POP을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을 만나서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도 달샤비 열심히 하시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! 네 뉴욕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희 달샤비에 다 같이 오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또 올 K-POP에서 저희 생일을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! 네 저희 다 뉴욕에는 처음 와봤는데 처음을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네 좋았죠? 네 이렇게 먼 아무 곳에서도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세요 네 저도 저 또한 우리 멤버들과 같이 뉴욕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 이런 인터뷰도 되게 재밌었고요 케익도 먹고 이런 식상하지 않은 질문들로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달샤비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터뷰하는 내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I love you 네 지금까지 달샤비였습니다 안녕 이건 왜 주신거죠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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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샤비 온ен 우리 equantic 2018 이 시각의 rze пом실 vul 우리 감사합니다.